자 2천네개 자 2천네개 우린 어떻게 칠까? 우린 그거 할래? 자 2심이라는게 0.1g 정도 다같이 이거 할게요 야 이거 절대 못 이어 야 마지막 턱으로 하자고 상빈이 여기 있어? 야 손이 이거 빨리 최대한 웃기고 자 뭘 살까요? 눈이 많이 부족하다 나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야 너넨 뭐면서 먹었어? 이거 먹게? 아 현이 쟤는 그냥 예의가 아니야 아니요 내가 봐도 여기 있다 소개해볼까요? 얘들 웃어 웃어 좋네 아 아까 둘이 같이 샀네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풍으려고 풍으려고 저는 아 부럽다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부자 먼저 샀습니다 맛있겠다 잘 샀다 잘 샀다 자 우리 저희 필릭스가 정리할 싹 다 뒤집어다 한번 해볼게요 오 좋아요 춤이야? 아니 우리 아 너네 목소리가 너무 낮은데? 싹 다 뒤집어안다! 에어! 싹 다 뒤집어안다! 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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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미! 아니 울어! 야 근데 핵심쇼 불사할로 더 처음이야 네 나 배고파! 나 먹고 싶어! 제 파트를 귀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거 같아 자 갑시다 사실 난나라 원래 답답해! 언제나 말해 공연 중! 내 덕분에 던져가지고 내 덕분에 던져가지고 내 덕분에 던져! 내 덕분에 던져! 못하면 제발 간절히 잘했다! 잘했다! 음! 잘해줘 어째에 두 번이 와서 아아! 안쪽! 배웠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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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현신쿤이 하얗게 돌태웠어 승민이 드세요? 승민이 고마워 승민이 뭐 준비한 거 있나요? 전, 조합은 여기 그랬니깐 저기요! 저요? 아예 저는 블릭새워rou인데 여기가 초 Wool Company vraiment 낱 акку initiated 사이 시ered 아멘